버스킹 페스티벌이 곧 청춘에너지 충전소란 말씀이시죠. 그러면 바로 순간 들어가 볼까요? 1차 서류 심사에 2차 UCC 예심을 거친 15팀의 오디션 지원자들. 오디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심사위원분들 고민 좀 되시겠는데요. 그러게요. 늘 네모난 교실 안에서 공부에 또 경쟁에만 시달리던 아이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문화놀이처가 된 오늘. 저희가 학교 외에는 저희의 끼를 보여드릴 그런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신나고 관객이 신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요. 와 말한 대로네요. 무대에 오른 자신들도 또 이렇게 관객도 모두 신나시니 말입니다. 덕분에 기분 좋게 충전된 청춘에너지.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게 된다면 또 참여해서 제 끼를 마음껏 발전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청춘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.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. 한번 les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